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하는 건데요. 자 합성 저항하고요. 합성 인덕턴스하고요. 합성 정전 용량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일 때 직렬일 때 rt는 r1 더하기 r2이기 때문에 nr이 되는 거고요. 병렬일 때 rt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이기 때문에 nr분의 1r이 되고요. 자 합성 인덕턴스를 하실 때도 요게 이제 상호 인덕턴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자 직렬이면 rt는 r1 더하기 r2입니다. 만약에 상호 인덕턴스가 있느냐에 따라서 plus minus m이 붙고요. 병렬일 때 rt는 r1 더하기 r2분의 r1 r2입니다. 저항 계산하는 거랑 같죠. 그죠? 그래서 이 r을 물어볼 때는 상호 인덕턴스를 줍니다. 상호 인덕턴스를 주면 plus minus 2m, minus m의 제곱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게 합성 정적 용량인데요. 이걸 시험에 의외로 조금 많이 물어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대죠. 그죠? 그래서 직렬일 때가 ct가 c1 더하기 c2분의 c1, c2입니다. 마찬가지로 n1분의 c가 돼요. 자 어떻습니까? 반대죠. 그죠? 그래서 정전 용량을 물어보면 순간 당황을 많이 하시거든요. 병렬이 되면 ct가 c1 더하기 c2이기 때문에 n1c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왜 많이 물어보는가 하면 이게 이제 그 밧데리입니다. 축전지 말하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 차량뿐만이 아니고 그죠? 전기차의 핵심이 밧데리죠. 그리고 이제 ESS라고 에너지 세이빙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걸 축전지 실리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ESS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는 거. 자 그러면 이걸 풀겠습니다. 풀어보면은 이게 병렬이죠. 병렬이면 뭐예요? 두 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1이니까 4관호죠. 그러면 2, 4, 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풀면 되는가 하면 요거하고 요게 직렬이죠. 그죠? 값이 갇죠. 그럼 뭘 해주면 됩니까? 2분의 4니까 2관호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2하고 2하고가 직렬이니까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2분의 2니까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요렇게 돼요. 요걸 다시 보시면 됩니다. 직렬일 때는 어떻게 해준다? 에너 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따지면 2분의 그 값, 2분의 그 값이죠. 병렬일 때는 그냥 다 하면 돼요. 자 이게 저항으로 나온다라면 다르죠. 그래서 이걸 많이 물어본다 하는 거.